스톤 에이지 오늘 소개해드릴 펫은 라이쿠스입니다. 라이쿠스는 추운 지역에서 태어나며 자루섬까지 서식지를 확장하였습니다. 라이쿠스의 별명은 근엄한 평화주의자입니다. 별명에 걸맞게 적들의 모든 공격을 무효화시키고 싸움을 멈춥니다. 라이쿠스는 거대한 불로 상대를 들이받아 엄청난 타격을 줍니다. 하지만 눈이 나빠 간혹 복류를 들이받기도 합니다. 라이쿠스의 뿔을 노리는 사냥꾼들이 많아 현재 남아있는 개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니스 대륙의 보호종으로 지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인지 인간에 대한 적개심이 상당합니다. 눈이 나쁘다 보니 가끔 얀기로를 인간으로 착각하여 공격하기로 합니다. 적의 공격을 멈추는 평화주의자 라이쿠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편은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스톤 에이지 스톤 에이지 스톤 에이지 스톤 에이지